이태리 헬스 전문 브랜드 로베라와 연예인 트레이너로 유명한 간코치의 홈트레이닝 노하우 콜라보 로베라 멀티 스쿼트 어려운 스쿼트 동작을 쉽고 편하게 탄탄한 허벅지 탄력 애플힙 또렷한 복근 흐트러짐 없는 자세 바디라인을 조각라인처럼 뒤로 완전히 기댈 수 있는 안정적 프레임 높이 조절 거리 조절 발목도 안정적으로 지지 혁신적 일체형 쿠션 교체 없이 스쿼트 백 익스텐션 시더 푸쉬업 이 모두를 단 하나로 모두 복부 옆구리 힙 허벅지와 중아리 앞사슴과 팔뚝 다양한 전신운동 한 번에 간단한 접이식 설계 이동과 보관도 간편하게 탄탄하고 슬림한 라인으로 다시 태어나라 그들 롤베라 멀티 스쿼트 멀티 마리 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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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